скорее отдых 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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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 그럼 앞의 김종택 단장님이 바바바바바바바밤 свидетеля 저 때 저번이가 진짜 인기가 많았어 화면 멈춰있는 것 같은데? 란 딴딴 딴 딴 딴 딴 아 빠르빠빠르밤 이거 리메이크 버전인가 보다 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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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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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그대 기쁨을 말해 주어 이제 그대 슬픔을 말해 주어 우리 서로 아픔을 더 안 취할 때 행복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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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느 날 그대 내 곁으로 다가와 대박이다! 이 마음 설레이겠어요 어느 날 사랑은 우리 두 가슴에 머물러 끝없이 끝없이 속삭이고 있어요 oh yeah 그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이 순간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요 예 예 예 이제 나에게 꿈이 되어 주어 이제 나의 슬픔이 되어 주어 우리 서로 꿈을 같이 하면 다시 데려 말 수 있는 걸 이제 그대 꿈을 말해 주어 예 이제 그대 슬픔을 말해 주어 우리 서로 꿈을 같이 할 때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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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손을 쳐 점점 점점 사랑은 우리들의 삶을 위하여 가슴에 타오르고 있어요 그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이 순간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요 이젠 나에게 꿈이 되어줘 이젠 나의 슬픔이 되어줘 우리 서로 꿈을 같이 하며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걸 이제 그대의 꿈을 말해줘 이젠 그대의 슬픔을 말해줘 우리 서로 꿈을 같이 할 때 행복할 수 있어요 이젠 나의 꿈이 되어줘 이젠 나의 슬픔이 되어줘 우리 서로 꿈을 같이 하며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걸 이제 그대의 꿈을 말해줘 이제 그대의 슬픔을 말해줘 우리 서로 꿈을 같이 할 때 행복할 수 있어요 저희 서로 꿈을 따라와 우리 누군가의 어김때문에 이루와 왔다! 제때 그런 상태가 자리 하겠습니다 아.. 영광입니다 진짜 정작 정신호 언니는 숨 한 번 더 쉬세요 아 목 좀 드세요 자 목에서 쇠 만나 잠깐만